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 랭킹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랭킹은 바로 채집하면서 만나본 위험한 생물 탑5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 영상의 랭킹순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집을 하다보면 여러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슴벌레, 장수콩레이와 같은 멋진 생물들도 있지만 위험하고 무서운 생물들도 있는데요 그 생물 중 5위는 모기입니다 모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에서는 특히 많은 개체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려고 하면 잠깐 그 순간에 엄청난 수의 모기가 달려드는데요 바로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산에 채집을 온건가? 화내라라로 온건가? 이 정도로 무차물 폭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눈 주변이나 손가락 마디에 물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위는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1위에도 갈 수 있는 벌인데요 수액 채집을 하다보면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들지만 않으면 큰 위험은 없지만 실수로 건들거나 화나게 하면 최악의 경우 쏘이게 됩니다 게다가 풀수로 해치면서 채집하다 보면 가끔 벌집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 꼭 주변을 탈피며 채집해야 합니다 2위는 뱀입니다 뱀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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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생물입니다 여름에 채집을 가면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뱀이 먼저 자리를 피하지만 운이 안 좋은 경우 물리게 된다면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독사의 경우 피부조직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뱀이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여 2위로 정했습니다 1위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만나면 답 없는 생물 중 하나인데요 엄청난 신화 끈으로 산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자동차 정도는 몸통 박지기로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인간 정도는 한 번에 골로 보낼 수 있는 생물이죠 채집 도중 멧돼지를 보신다면 그냥 도망치세요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놀라지 않게 도망치셔야 합니다 겁도 없이 장난치다가는 천국 구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채집하면서 만나본 위험한 생물 탑5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채집하면서 이런 위험한 생물을 만나면 어떠실 것 같나요? 꼭 안전하게 채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고 싶으신 영상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